세뇨리따 창작 안무 영상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여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쇼케이스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무대도 있죠? 네, 보아 선배님의 온리원을 준비했습니다 온리원 커버 무대까지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자, 한번 박수로 제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띠씨 자리해 주시고요 제가 살짝 무대를 정리해드리고 아이고, 네, 무대를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살짝 제가 이렇게 한번 치워볼게요 우리 나띠씨 다치면 큰일 나니까 네, 편의인 준비해 주시고요 자, 먼저 세뇨리따 무대부터 한번 청해볼게요 네, 바로 이어서 온리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